젖쏘의 몸화 배틀 네 안녕하세요 젖쏘의 몸화 배틀 제 12차 젖쏘입니다 정신이 없네요 지금 매칭이 잘 안돼서 오늘은 되냥이님과 함께 하는데 제 폰말고 이제 되냥이님 폰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골짜 더블 만 류 오늘 같이 게임 진행하게 되실 분은 인천 박공주님 그래요 인천박공주님과 함께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즈맵이네요 그 지금 되냥이님이 오늘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되냥이님이 카메라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건 아니에요 웃으니까 카메라가 흔들린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판은 또 이겨야될 그게 있어요 저번에 또 졌거든요 안 줄라고? 화요일날 졌잖아요 화요일날 졌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겨야돼요 오늘 우즈맵에서 블랙홀 화이트홀 까지 다 볼 수 있을지 모음해지네요 제 땅 내 땅 나이스 그리고 인수당하겠지 가봐 그래도 내가 돈을 벌잖아요 처음에 인수당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으세요 마음껏 잠깐잠깐 흔들린거 미적분도 이행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쪼쪼 가봅시다 이행이 조금 안드로메다로 가네 어쩔수 없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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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면 되죠 난 지금 비싼 땅을 다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비싼 땅들이 다 내거기 때문에 저 비싼 땅들이 다 내거기 때문에 저 비싼 땅들이 다 내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공격할 행성을 선택하세요 진작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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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부족하다던데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부족 아니 뭐 찍을수 있을거야 아마 지금 아마 20%정도 남았을걸요 20%정도는 괜찮아요 뭐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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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갔었는데 네? 아 아 포니 아주 꾸졌네요 뭐라구요? 아주 꾸졌던 포니였네요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안드로메다 오늘따라 되게 감옥 이런데 되게 잘 가는거 같아요 저희가 그죠 후후 감사합니다 난 떠나겠어 갈로 가겠어요 그럼요 가윈 통용 벌써 376만원인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씩 먹어가는거죠 이런식으로 게임을 해줘야되더라구요 그 일단 개인전 1대1은 돈을 한번에 많이 선물하면 안되기 때문에 1대2 1대2 굉장히 점점이 소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됩니다 5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5만원짜리 하나 이만큼 뺏길 가능성도 많긴 한데 그래도 돈이 없는것 보다는 왜 나오니까 허엉 어떡해 제발 괜찮아 그 잠깐 화면이 전화와가지고 찍찍놈게 전화가와서 잠깐 동영상이 잠깐 끊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어붙힌거에요 ㅋㅋㅋㅋㅋㅋ 오늘 되게 남관이에요 오늘 굉장히 힘들네요 영상 하나 찍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요 카메라가 없는게 한이 됩니다 제 땅에는 절대 걸리지가 않는군요 눈이 맞나봐 눈이 안되는거 같아요 콜라 독점 라인 독점 요거 한번 먹으면 네 또 이어붙였어요 끝났네요 드리고 독점 제가 이겼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저도 고생이 많았고 이분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 영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일단 같이 편집 짱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구요 다음 회차 13회차는 다이어 300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전화고사 4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